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뭐야? 여러 가지가 있네 어? 뭐야 이거? 신기한 게 많은데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홍김동전 찍은 거 어떻게 알아요? 다들 정말 머리가 좋아요 아니 어제 아니 어제 그 버블라이브를 했는데 인스타라이브도 오랜만에 폈습니다 하이 네 하이 잘 지내죠? How are you? 네 오늘 너무나 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멤버들과 좋은 촬영을 마치고 갑니다 네 그래서 퇴근길에 여러분들 인사드리려고 인스타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켰습니다 네 15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퇴근길이에요 네 어디 가냐고 하셔서 네 퇴근 퇴근길이고요 네 네 자주 자주 올게요 네 오랜만에 사람을 켰어요 지금 차가 많이 막힙니다 네 네 금오 고소 아무튼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앞두고 오랜만에 또 저희끼리 또 방송을 또 촬영도 하고 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했는지 스포 해달라고요? 벌써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저는 너무 댓글로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걸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또 맞아 지금 또 공연 티켓을 못 구하신 분들 아유 정말 아쉽습니다 너무 지금 사실 오늘 오늘 얘기를 더 해달려고요 지금 오늘 네 뭐 굉장히 재밌게 너무나 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다 잘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힘든 거 여기 들었습니다 네 플리즈 파이폼 암 유어맨 메이비 네? 뭐라고요? 홍김동전이요? 홍김동전? 그 우영이 하는 거야? 홍김동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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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밥을 여러분들은 밥을 식사를 하셨나요? 여러분들 지금 이제 6시 50분인데 지금 아마 또 식사하는 시간이라서 또 다들 식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일 텐데 식사를 꼭 하시고요 제가 식사하시는 타이밍에 전화를 드렸으면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옆에 계속 금오고속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고속 네 네 광고 아니고요 네 금오.. 금오고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게임오버한 콘서트? 혹시 저메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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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메뉴 주 참 맞죠? 저녁 메뉴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또 일하시고 또 학교 갔다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셔야 되니까 집에 가서 떡볶이 드세요 이거 시동이 계속 꺼지는 거 아니죠? 그런 거 아니죠? 어 저메주 저녁 메뉴 떡볶이 드세요 광고 아닙니다 금오고 아 지금 방학 아 방학이구나 아 네 방학 시즌이군요 방학 시즌이면 일단은 뭐 오늘 저녁은 좀 굶으셔도 될 거 같아요 네 굳이 저녁 먹지 마요 그리고 오늘 또 일을 마치신 분들은 오늘 정말 또 맛있는 한 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떡볶이 먹으러 가시는 분들인데요 역시 떡볶이의 인기는 아 엄청 나날이 네 늘어나고 있군요 음 로제 떡볶이 시키셨어요? 맛있겠다 당분간 떡볶이를 먹지 못하겠다 콘서트 떡볶이 드세요 네 뭐 얼씨 빠수에 저는 오늘 아시잖아요 저 약간 또 좀 좀 지금 또 관리를 빨리 올해 초에 조금 관리를 못 해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저는 또 서브웨이 또 치킨 브레스트 그 로스트 치킨 두 장 네 야채 끝 그리고 빵이 이렇게 있으면 빵 위에 하나를 이렇게 좀 떼내고 먹는 그거 하나랑 그리고 단백질 바를 먹었어요 중에 촬영 중간에 약간 틈이 텀이 있어가지고 네 네 여러분 만나려면 관리를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 자카라다 자카라다 또 다시 돌아가자 또 다시 돌아가자 또 다시 돌아가자 또 다시 돌아가자 떡볶이 먹고 콘서트 해도 됩니다 민님 매력 어디 안가요? 어디 가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아 그쵸 지금 약간 근데 지금 이 동영상이 약간 더 살이 약간 여기가 빠져 보이는 거 같은데 실제로 막 그렇진 않아요 이게 약간 동영상이랑 지금 약간 차에 그 이제 여기 90년대 스타일 조명이 있거든요 요 조명이 예 조금 더 이렇게 아 아 아 아 홍콩 홍콩 아 원에 걸어 홍콩 아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또 조만간에 인스타 라이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행히 이제 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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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호고속버스는 이제 안 오는 거 같아요 네 지나갔습니다 안전 잘 지키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자 제가 스포를 하나 하자면 제가 스포를 하나 할게요 저는 꽃을 받았습니다 우오 예쁘죠 향기로운 꽃 여러분도 만끽하세요 원 bends 꽃을 왜 받았을까요 너무나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또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